안녕하세요 튜브시험드 텔러니도 오너블 챔피언은 정글 람머스인데 재밌는 거 찾았습니다 갈라진 하늘 무한흡혈 람머스 이거 좀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룬은 요렇게 들어주시고요 갈라진 하늘이 뭐냐면은 6초마다 상대 챔피언에 따라서 한 번씩 흡혈하는 심파 비스무리한 걸로 나온 건데 특정 챔피언 상대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정 챔피언한테 물론 이제 안 맞는 애들은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람머스 같은 경우 지금 딴딴함이 옛날에 약간 그 느낌이 와가지고 한 3코어나 4코어때쯤에 갈라진 하늘을 가면 어떻게 될지 무한흡혈 람머스 해보도록 하죠 가자 스템을 썩는 게 일단 공허한 과랭이를 가 그 다음에 바로 2코어에 끝없는 절망을 가 그 다음에 3코어에 작쇼 가고 4코어에 갈하를 가는 거예요 그럼 무적 1코어로 안 좋은데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오늘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갈라진 하늘은 100% 너프를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개새끼가 에잉? 에잉? 까비 여기까지 어 어 그래 그래 뭐야 싸울 걸 이 고대 형 가고 있어 나 이 시 아! 아! 미안하다! 아우! 그래도 땄어 어... 나이스! 궁을 조금 짜치게 친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았어 다이브까지 이어졌다가 어? 일단 이거 터뜨려주고 그렇지 님 좋아하는 다이브까지 쳐도 됐을 것 같은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 그냥 피가 좀 애매한데? 할 수 있어! 아 뭐야 이거제이! 에이! 아 몰라 바로 그냥 강의까지 올리고 다음템 끝없는 절망을 올려 어 그래 먹어줘 먹어줘 이걸 먼저 먹지? 이건 강타로 먹을게 오우 맛있어 지금 제가 W를 가장 마지막에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합니다 뭐야 나도 가야래 갈래 어허 아이 메디가먹엉 다이브가자 그렇지이 이거제이 자 이제 끝없는 절망으로 회복이랑 피우까지 해 육류충이 이용보다 살짝 높거나 그런거 같은데 느낌상 어 아닌 만이고 이제 주도권이 없으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데 뭐야 이거 와줄사람 와아 나 개딴딴해 갑자기 이 새끼가 이거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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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이쪽으로 그냥 쓰고 아직이지이 이거제이 어 조졌다 도망가 도망가아 이이이 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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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어딘가 아 안되네 아 아 나이스 여진 딱 걸고 끝날 때 쯤에 키 써가지고 킬먹기 이제 여기서 자 올려보자 갈라진하늘 150%의 치명타 입히고 잃은 체력 6% 밖에 안돼 원래 안됐나 아무튼 그거에 기본 111 인데 남머스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올리는 챔피언이 아니죠 박마저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체력 회복을 하는거다 에이씨 어 나이스 이거지 아 빨리 안들어가 그렇지 자 이제 회복된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야 갈하 와 돈 개많있어 이걸로 회복하고 난 끝까지 싸울거야 끝까지 싸울거야 인마 야 회복 왜이래? 우와 회복 왜이래? 짠 오 통째로 회복 나이스 아니 이 새끼 왜 계속 회복됨 어 회복 계속됨 아니 이거 개쩌는데 왜냐면 문도상대로 회복이 된 그러니까 피가 이거 밖에 안달았다는게 말이 안됨 개좋은데 아니 이거 진짜 체감 개쩔어요 살려~~ 반갑고 회복 반갑고 아이씨 아 이 새끼 아 나이스 갈라진 하늘로 1300 끝없는 절망으로 1200 괜찮은디? 일단 지우고 어? 할래? 반갑고 회복 반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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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 반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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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존나 잘 버텼다 방금 걸로 1300이었는데 2500 됐습니다 야 이제 작쇼까지 나오면은 진짜 신이야 아니 거기에 바다용 드래곤? 이거는 신이 점주 해주셨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박맞아 30% 이게 되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요즘 좀 괜찮더라구요 올래? 자 회복 회복 또 해주고 회복 엑사이 회복 자 다주고 아 왜 안 때려 회복 자 회복 회복 자 회복? 회복 회복 어? 회복? 한 번 더 회복 회복 자 회복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스웨이는?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새끼가 탱 로스가 좀 심하거든 텔자타임? 탱자타임 탱 W 딱 쓰다가 현자타임 빠가가지고 그 뒤에 죽는 앤데 지금 그거를 갈라진 하늘로 다 커버쳐주는 느낌? 내가 존나 잘 컸는데 유지력이 딸릴때 하나 올려도 될거같은 가갑가 칼리가 신나가지고 나 때리는게 그냥 꼴받아서 안되겠어 아오 진짜 내 성격 까먹었지 어 그래 나 이거 먹을래 뭐야 얘 죽었는데 이 새끼가 해보든가 아하 나이스 뭐야 이 새끼 왜 죽었어 야 맞짱까 야 왜 도망가 맞짱까 오잉 오 아아 왜 안죽어 와 9900 이게 람머스요 아아 아 그래 처음으로 때려본다 아 나 왜 나 피좀 달자 아 아 박았고 일로와 내가 문도랑 좀 놀고 있어야겠는데 야 근데 문도를 커버친다고 18레벨인데 18레벨 문도랑 비비고 있어 지금 나 이거 말이 안되는 일이야 야 이 새끼 누가 잡아봐 이 새끼 누가 잡아 야 나 때려줘 야 나 마나가 아 이거 다 찼어 아 이거 다 찼어 아이 먹어 아 시발 잡아줘 회복 회복 야 야 내가 지금 쟤 못 잡고 있으니까 내가 맘마해보여? 회복 아이 가위바위보쌈이냐고 무슨 어 회복 아 IP4 일로와 외복 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문도랑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다른 애들 오면은 내가 이겨 인마 아 나이스 아 이새끼 맨딱 피! 풀피야!!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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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아까 핏 안 차지 않았어? 이거까지 아 죽었다 자 회복량 볼까요? 가라? 16000 야 문도 넌 진짜 재밌겠다 강심 2300 뜯었네 어 나 죽었는디? 진드? 아니 나 져도 돼 어 재밌었잖아요 16램 운도는 신이야 저거 어떻게 방금 공격력 517인데 어 아 강심이라도 한 번 갈걸 어 근데 존나 좋은데? 아니 존나 재밌다 갈라진하네 이거 너프 먹을 거 같긴 하거든요 100% 근데 그전까지 람머스 유저들 진짜 필독 한 번 써봐도 됨 필수 아닙니다 근데 극후방 기준 존나 재밌다 아 가감만 가려는 안무스 의외로 재밌어요 물론 딜은 안 나옵니다 아 받은 피해량 93000 감소량 오오오 27만 회복량 볼까? 개Record 너 회복 개못하잖아 개재밋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